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8편 1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편 78편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실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의 하나님이 애급당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봄자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78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본문에 있는 대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표제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교훈시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강조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몰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몰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급 시켰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급의 노예에서 출애급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급 후에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광약길에는 보니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준비하셨고요. 광약길에서 마시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마시는 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쉽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송두리째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하고 강구하는,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급의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술스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까지 인도하시듯이 지금도 걸음걸음을 또 하루하루를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반면 교사로 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망각과 불신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진녹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편 78편은요. 에브라임 집화에 대한 말씀이죠. 이 에브라임 집화 에브라임 족속은요. 요수아 때부터 사울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집화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원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요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기이한 일. 엄청난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들에게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처사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가난에까지 정착하게 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들을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계명 준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 화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쳐버린 것을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불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살 길인 오직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살 길은요.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고 가난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날 길은요.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또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회개, 참회의 이면에는요. 아첨과 거짓이 팽배한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이한 마음만 존재했고요. 참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언약을 잡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중심이 없었던 것을 오늘 78편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상한심령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적과 우리 후로는 가난 복지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곳 원주민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신앙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겼어요. 영적인 가늠을 한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번에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세상 것에 마음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요. 나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실패한 것을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명교사로 삼고 하나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범죄죠. 하나님을 떠난 즉시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셔도요.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시되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셨고 축복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온종일토록 흑암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고요.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전달해야죠.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귀한 진리를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사실을 현장에 증거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7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영성과 전문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에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귀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위의 은혜, 축복위의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세비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또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늘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종일토록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나를 우리 가정을 가족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